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빅포텐셜, 잠재력의 한계를 깨는 최강의 관계수업, 쇼나처지음, 박세현홍김, 청림출판사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과 영상 공유,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 주세요. 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행복의 특권의 저자 하버드의 교수죠. 쇼나처의 관계의 힘에 관한 내용입니다. 혼자 실패하거나 함께 성공하라. 내 잠재력의 크기는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사회는 성공과 잠재력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성과와 지성, 창조성, 리더십, 건강 등 우리의 잠재력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게 된다. 파이 조각을 놓고 싸우는 대신 함께 더 큰 파이를 만드는 것이다. 이 책은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빅 포텐셜의 다섯 가지 씨앗을 제시한다. 스몰 포텐셜은 혼자서 성공시 할 수 있는 제한된 성공이고 빅 포텐셜은 함께 도달할 수 있는 거대한 성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린말 반딧불이가 알려준 관계의 힘 천 개의 숲도 한 알의 도토리에서 시작되었다. 랄프 월드 에머슨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글을 따라 끝없이 늘어선 맹그로브 지대로 서서히 땅거미가 들이올 무렵 워싱턴에서 멀리 떠나온 한 생물학자가 뱀이 우글되는 강물 위로 천천히 노를 저어가며 이국적인 숲의 풍광을 살피고 있다. 효 스미스라는 이름의 생물학자는 동굴 속 둥지에서 날아올라 밤사냥을 떠나는 야행성 조류의 울음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도시의 화려한 조명에서 멀리 떨어진 강물 위로 수많은 별빛이 투명하게 얼음거렸다. 1935년의 어느 습한 날 스미스 교수는 생물학자로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그가 맹그로브 지대에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을 때 번개가 치듯 갑자기 하늘이 번쩍했다. 그리고 곧바로 짙은 암흑이 다시 찾아왔다. 그러나 스미스의 막막에는 강렬한 불빛의 잔상이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또 한 번 맹그로브 숲은 번쩍하고 빛을 발했고 다시 3초간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그러고는 마치 마술쇼가 펼쳐지듯 강뚝을 따라 300미터가량 늘어선 나무들이 일순간에 빛을 발했다가 정확하게 똑같이 깜깜해지기를 반복했다. 세상을 향한 뜨거운 호기심으로 일상을 떠나 태평양 북서부 오지를 찾아 끈기 있고 성실한 생물학자 스미스는 그날 자연이 연출한 마법 같은 순간으로부터 그동안의 온갖 고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그때 그가 느꼈을 벅찬 감독을 떠올리면 내 가슴속에도 뭉클한 감정이 느껴진다. 정신을 차렸을 때 스미스는 빛을 내고 있는 것이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맹그로브 숲을 점령한 엄청나게 많은 곤충의 무리가 똑같은 순간에 발광을 시작한 것이다. 스미스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봤던 광경을 글로 썼다. 그 글은 믿기 어려울 만큼 환상적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의 후반부는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동료 생물학자들은 지어낸 이야기라며 그를 비웃었다. 반딧불이가 어떻게 똑같이 박자를 맞춰 빛을 내뿜을 수 있단 말인가. 설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장래의 짝짓기 상대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 수학자들 역시 회의적이었다. 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단 말인가. 곤충학자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어떻게 수백만 마리의 반딧불이가 동료를 따라 정확하게 똑같이 발광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사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정글에서 스미스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들에게 물리적, 수학적,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스미스의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과학 덕분에 그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왜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신비한 현상은 반딧불이가 진화 과정에서 발명해낸 패턴이다. 권위있는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에서 앤드루 모이스에프와 조너선 코플랜드는 반딧불이가 무작위하게 빛을 뿜을 때 그 신호가 깊고 어두운 맹그로브 숲 속의 암컷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컷이 집단적으로 빛을 발할 때 암컷에게 도달할 확률은 무려 82%로 높아진다. 오타가 아니다. 반딧불이는 개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집단으로서 빛을 발할 때 전달 성공률이 79%나 상승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리가 아닌 개체로서 빛을 발하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학교와 기업이 성공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이다. 우리 모두는 1등으로 졸업하길 원한다. 인류대기업에 취직해서 동료의 부러움을 받는 프로젝트를 맡고 싶어한다. 자녀가 학교에서 가장 똑똑하고 동네에서 가장 인기 많고 스포츠팀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 유명대학이나 인류대기업 혹은 스포츠팀이든 간에 자리가 한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경쟁을 뚫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배운다. 그러나 내가 수행했던 다양한 연구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곤충학자들은 반딧불이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정확한 타이밍으로 천분의 1초 단위로 동료들과 똑같이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날 우리 인간도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반딧불이처럼 주변 사람과 공생하는 기술을 익힐 때 우리는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더 밝게 빛난다. 잠깐 생각해보자. 반딧불이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시야가 제한된 정글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똑같은 시점에 발광할 수 있는 것일까? 보스턴 칼리지의 레나토 미로오에와 MIT의 스티븐 스트로가츠는 응용수학 저널에서 게재한 논문에서 반딧불이는 다른 모든 동료를 보지 않고서도 발광의 시점을 정확하게 조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료 무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반딧불이는 기준이 되는 인근의 동료를 보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춘다. 다시 말해 소수의 교점이 시스템 전체를 조율하는 것이다. 긍정적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똑같은 원리가 인간에게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학교나 기업 혹은 공등체 내에서 긍정적 교점으로 기능함으로써 다시 말해 창조성 생산성 잠재력의 차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는 집단의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성공 가능성도 높인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이 남았다. 정글을 탐험한 생물학자들은 맹그로브 숲 속의 반딧불이 무리가 발생하는 빛이 수 킬로밖에서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말은 그 무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반딧불이가 그 빛을 보고 쉽게 합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딧불이의 무리가 더 밝게 빛을 발산할수록 새로운 동료가 더 많이 합류하게 되고 그에 따라 무리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진다. 이러한 원리는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른 사람이 빛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줄 때 우리 역시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다. 자 매진말로 날아가 볼까요? 우리 삶에 부디 다른 사람의 포스가 함께하기를 숨겨진 조화가 드러난 조화보다 더 낫다. 헤라클레이토스 역사적으로 강하고 똑똑한 집단으로 알려진 케냐의 마사이 전사들은 안부를 물을 때 잘 지내세요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은 잘 지내나요? 그러면 아이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답한다. 모두 잘 지냅니다. 이들의 안부 인사는 공동체 모두가 행복하지 않으면 개인의 행복은 없다는 마사이 부족의 오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긍정심리학도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 우리는 자신의 안이만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 주변 사람 모두가 행복한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처음에 하버드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특히 기독교와 불교의 윤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믿음체계가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많았다. 오랫동안 다양한 종교 전통을 연구하면서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가 비슷한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질문은 이러한 것이었다. 왜 이기심은 사랑을 가로막는가 상실과 좌절 뒤에 어떻게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그러나 수많은 신학자와 철학자가 3천년 넘게 고민해온 이 존재론적 질문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한편으로 의아한 생각이 든다. 인류는 3천년 동안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화하지 못한 걸까 나는 기업과 학교, 개인의 차원에서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며 똑같은 혼란을 느낀다. 그동안 많은 경영자를 만났다. 그들은 조직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조금이라도 나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얼마 후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병원과 비영리단체의 많은 리더는 피로와 동정심의 감퇴를 극복하는 방법을 주제로 매년 똑같은 컨퍼런스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한다. 그리고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사랑을 퍼붓지만 아이가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불안감을 느낀다. 변화를 창조하고 오랫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은 없을까? 전문가로서, 부모로서, 세상의 신비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은 역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혼란은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려는 욕망 그리고 변화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10년간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변화는 결코 한 번의 도전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목욕을 했다고 1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한 번 운동했다고 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다시 운동하기 위해 오늘도 운동하는 것이다. 소중한 것이 세월에 따라 무너지고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같이 갈고 닦아야 한다. 개인, 조직,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번의 해결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성의 힘을 오랫동안 꾸준히 지켜나가려는 노력이다. 스트레스와 문제는 우리 삶 곳곳에 널려 있다. 또 긍정적인 태도와 관계, 희망 역시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성공, 잠재력, 행복과 마찬가지로 변화 역시 혼자서 읽어낼 수 없다. 그 규모를 떠나 진정한 변화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에 성공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복탄력성이 필요하다. 어느 자리에 있든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집단적 관성의 힘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재력 생태계가 필요하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려면 그 변화는 먼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혼자만으로 변화를 이끌 수 없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아이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지켜나갈 수 있다. 스몰 포텐셜을 쫓으면서 인생을 허비한다면 영화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모피어스가 얘기하듯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살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빅 포텐셜의 위력을 확인했다. 나는 여러분이 빅 포텐셜의 관점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삶과 세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가치 있고 숭고한 인생의 여정에 부디 다른 사람의 포스가 함께하기를. 1장. 다른 사람의 힘 가장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혼자 이룬 성공의 한계. 영화 암독 조지 루카스가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될 스타워스 시리즈의 첫 작품을 완성했을 때 영화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대사인 포스가 함께하길 이라는 말은 없었다. 원래 대본은 이랬다. 다른 사람의 포스가 함께하길. 이 놀라운 얘기는 잠재력의 과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동 작가 로아일드 달은 이렇게 말했다. 최고의 비밀은 항상 뜻밖의 장소에 숨겨져 있다. 나는 이 짧은 문장 속에 공동체의 차원에서 잠재력을 실현하고 성공 가능성과 행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다고 믿는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치부한다. 헐리우드 세상은 슈퍼스타 개인을 숭배한다. 심지어 그곳의 도로에는 슈퍼스타의 이름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나 기업이 개인의 성공에만 주목하며 전체 방식에서 다른 사람을 제거할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힘에 주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숨겨진 잠재력을 깨울 수 있다. 3년 전 숨겨진 네트워크의 힘을 연구하던 무렵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아버지가 된 것이다. 아들 레오가 세상에 나왔을 때 아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 혼자서 몸을 뒤집지도 못했다. 그러나 레오는 점차 많은 것을 배워나갔다. 나는 긍정심리학 전문가로서 레오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때마다 이렇게 칭찬했다. 레오 혼자서 해냈어. 대단해. 얼마 후 레오는 언우라면서도 뿌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따라했다. 혼자서.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으로부터 혼자서 일구어낸 성취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내가 아버지로서 그런 칭찬을 하지 않는다면 레오는 혼자서 일구한 성취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돌아간다. 모든 일은 어릴 적에 시작된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이 되라고 배운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숙제를 했을 때 부정을 저질렀다고 비난받는다. 집에 돌아와서는 늦게까지 공부와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 시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아이들은 표준화된 시험 성적과 같은 개인적인 성과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배운다. 그러나 통계적 관점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개인주의 접근 방식은 아이들에게서 사회적 관계와 수면 시간, 집중력, 행복, 건강을 빼앗고 스트레스를 높인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낙오된 아이들을 암울한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지치고 외롭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서야 어른들이 약속했던 성공과 행복이 무지개가 끝나는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아이들은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동료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다. 조직에서 성공하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치우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관계적 접근 방식을 강조한 부모는 그들의 인내심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반면 관계를 희생하면서 개인의 성취만을 강요한 부모는 나중에 자녀가 힘들고 외롭다고 호소할 때 아무런 조언도 들려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20년 넘게 개인적인 역량과 혼자서 이룩한 성취로 평가와 칭찬을 받는다. 그러나 이후의 삶에서 성공은 다른 이들의 성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고보다 더 중요한 것 지난 10년 동안 나는 포천 100대 기업 중 절반 가까운 기업들과 함께 일했다. 또 5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성공, 행복, 잠재력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보았다. 대부분 국가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나 기업을 포함한 많은 사회적 조직이 매출, 수상 경력, 시험 성적 등 개인이 이룩한 높은 성과를 기준으로 보상을 제공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적자 생존이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개념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믿음은 성공이란 제로성 게임이며 최고 점수를 받은 자가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가진 자가 혹은 최고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성공을 거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 원칙은 매우 간단하다. 다른 동료보다 더 잘하고 더 똑똑하고 더 창조적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앞으로 소개할 획기적인 연구들은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가장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성공은 개인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똑똑하고 열정적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자신이 둘러싼 생태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생태계에 어떤 기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익을 얻는지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대학과 직장에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느냐가 아니라 조직 안에서 어떻게 어울려 지내느냐다. 또한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는가가 아니라 팀의 성과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했느냐다.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노력하면 더 높은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잠재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노력과 효율성 혹은 지능이 아니라고 말한다. 잠재력을 실현하는 과정은 고독한 길이 아니다. 최근 10년간의 연구 결과는 분명한 답을 들려준다. 혼자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 원칙에 집착함으로써 엄청난 잠재력을 허비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2년을 보내면서 나는 수많은 학생이 치열한 경쟁의 직면에서 자기 의심과 스트레스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하버드에선 자신이 유일한 슈퍼스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더욱 거세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경쟁에서 이고자 한다. 하버드 무리에서도 가장 밝은 빛이 되고자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과는 절망이다. 하버드 대학생의 80%가 학창시절에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러한 현상이 아이비리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78년을 기준으로 우울증 환자가 처음 우울증 진단을 받은 평균 나이는 29세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14세 6개월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 10년간 성인 우울증 발병률은 2배로 증가했다. 8살 무렵의 아이들이 자살 시도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2배로 늘었다. 문제가 뭘까? 어떻게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수 있을까? 혼자서는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다. 개인의 성취를 강조하는 현대문화에서 두 가지 요인이 그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첫째, IT 기술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사람들은 자신이 이룩한 성취를 매일 24시간 널리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의 경쟁심과 불안감을 자극한다. 둘째, 학교와 기업이 개인의 성취에 집중하면서 압박과 경쟁이 심해지고 일하는 시간은 길어진 반면 쉬는 시간은 줄어들면서 스트레스는 높아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 또한 행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전작인 행복의 특권에서 나는 감사하고 낙관주의를 유지하고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행복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성장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복을 원동력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높여야 한다. 난 연구를 통해 행복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집단의 선택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고마움과 기쁨의 대상을 발견할 때 다른 사람들 역시 고마움과 기쁨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발견한 고마움과 기쁨은 다시 우리 자신의 고마움과 기쁨을 강화한다. 이러한 깨달음을 기반으로 나는 새로운 연구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은 행복이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의 등장에 힘입어 나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껏 얼마나 똑똑한가 혹은 얼마나 창조적인가라는 질문에만 주목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어떻게 주변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창조적인 영감을 주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변 사람이 더욱 유연하게 행동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는 많은 이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성공은 절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능, 창조성, 리더십, 성격, 대인관계 등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자질들 대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신체적, 감성적, 영적으로 성숙하고자 한다면 행복 추구와 마찬가지로 잠재력을 추구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혼자서 더 빨리 달리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함께 더 강해지기 위한 노력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선순환이라는 숨겨진 연결고리. 기업과 학교는 개인의 성과에만 주목하는 치열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재능과 생산성, 창조성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 개인의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방정식에서 제거하는 접근방식은 잠재력의 성장과정에 가벼운 뚜껑을 씌움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억제한다. 내가 가벼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기서 가볍다는 얼마든지 들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우면 우리는 집단 전체의 성과를 높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잠재력까지 높일 수 있다. 난 이러한 접근방식을 종종 선순환, 버추어스 사이클이란 용어로 설명한다. 이 긍정적인 피드백 시스템은 다른 사람에게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 경험을 제공하고 이는 다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온다. 다시 말해 다른 이의 성공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성공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스몰 포텐셜은 개인이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제한된 성공이다. 빅 포텐셜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순환을 이루어야만 얻을 수 있는 성공이다. 이 책에서는 내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수행했던 8가지 연구 프로젝트와 더불어 신경과학자, 심리학자, 네트워크 분석가 등 다양한 학자들이 긍정적 시스템이라 부르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추진했던 최신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물론 나는 여러분이 학술적 연구를 공부하기 위해 이 책을 집어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할 것이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과학적 연구 성과는 물론 나사, 미국 프로, 미식축구연맹, 백악관 등 다양한 조직에서 수행했던 실험, 일상에서 빅포텐셜의 원칙을 실천하여 성공을 거둔 윌 스미스, 오프라 윈프리, 미식축구선수 마이클 스트라한, 다양한 스타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빅포텐셜을 실현하기 위한 실용적 접근방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빅포텐셜의 접근방식은 시즈라는 5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스타 시스템으로 자기 주변을 둘러싸기, 서라운드. 둘째,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익스팬드. 셋째, 스스로 칭찬 프리즘, 프리즘 오브 프레이즈로 기능함으로써 자신의 영향을 향상하기, 인헨스. 넷째, 부정적인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방어하기, 디펜드. 마지막으로 선순환을 기반으로 빅포텐셜을 유지하기, 서스테인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시즈라는 표현에는 씨앗이 발화하기 위해서 토양, 물, 햇볕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우리는 절대 혼자의 힘으로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한다. 최고의 성공은 주변 사람의 잠재력을 활용할 때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스몰포텐셜의 부스러기를 주워담기 위한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잠재력을 실현한 선구자를 발견하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초대해야 한다. 오늘날 도전적인 세상은 다른 사람의 힘을 방정식 안으로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반딧불이의 발광현상, 하버드의 벌거숭이, 깃털 빠진다, 오프라와 함께 추웠던 이상한 춤 등에서 빅포텐셜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빅포텐셜의 내용들 개관으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좀 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책 참조해서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